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7월 무더위도 날릴 수 있는 도심 속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충남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노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아산시 온양원천역 광장에서 아산시 생활문화동호회 달리는 동아리에 버스킹 공연이 열렸습니다. 아산 문화재단 온마음 생활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아산시니어 우쿠렐레, 아산실버 오카리나, 아산펜플루트, 공연문화창작소 더 로터스, 소리향기, 반딧불, 레드브릭스, 가운타 승승장구 난타동호회, 라온 텀브링돌 등의 체험공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공연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풍물 공연으로 아산시 시민과 함께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달리는 동아리는 생활문화동호회의 버스킹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번 축제를 이어 7월 16일까지 아산시 1호선에서 매주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